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해운대에는 갑을이 있습니다. 갑을이.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운대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해운대 갑을 분석 마치고 해운대 을을 마친 다음에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참 어려웠던 업무입니다. 이 해운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보시게 되면 이 해운대 갑하고 을의 이름들 선거결과 분석을 보게 되면 그냥 한국의 선거라는 것이 그냥 주인장 마음대로인 겁니다. 국민들하고 관계없이 그냥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낙선 시킬 수 있는 겁니다. 해운대 갑을 지역의 조작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그걸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그냥 전산 조작하는 사람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뭐죠?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4월 10일 총선의 해운대 갑입니다. 해운대 갑은 14,469표의 위조 투표 를 투입한 겁니다. 그것을 위해 사전 투표 를 7.80%포인트 부풀린 겁니다. 그리고 조작 규칙은 사전 투표소 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자 한 표를 더블당 후방에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2020년 4.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한 겁니다. 이게 해운대 갑입니다. 그래서 해운대 갑에는 14,469표가 투입이 됐고 조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국힘당 후보의 주진우 후보 가 2만 6,019표로 승리했는데 사전 투표지 여러분 위조 투표지 14,469표 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면서 그 격차가 11,550표 차이로 이긴 걸로 끝난 겁니다. 해운대 갑은 워낙 이렇게 여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. 왼쪽은 선관위가 조작한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가짜 사전투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구한 차이값입니다. 오른쪽은 여기서 찾아낸 세 표당 한 표의 위조 투표를 투입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를 구한 다음에 차이값을 구하겠으니까 오른쪽에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해운대 갑에서는 더블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하기 전에 36%포인트였는데 그것을 52%포인트로 올려준 겁니다.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려준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52 빼기 36이니까 18% 정도 올린 거네요. 16% 정도 올려준 겁니다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그럼 이름 한번 보시죠. 그럼 해운대의 어른은 어떻게 조작을 했냐. 지역적으로 거의 유사한 지역이니까 보시면 해운대 어른 6803표밖에 위조 투표를 투입 안 했습니다. 사전투표들 현장이 낮게 4.81%만 부풀이란 겁니다. 표를 투입한 개수도 5명이 사전투표장에 오실 때마다 한 표를 투입한 6분의 1만큼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. 6803표를 투입한 겁니다. 그러니까 같은 해운대라도 조작품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쪽은 만표 이상을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한쪽은 6803표만 투입하고 한쪽은 3장당 1장의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한장은 5장당 1장의 위조투표 를 투입한 겁니다.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. 마음대로.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김미애 후보가 22331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그 승리를 6802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15529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한 것으로 줄여놓은 거죠. 차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훨씬 더 선관위 발표 위조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작습니다. 이게 규모가. 그만큼 조작을 적게 했기 때문에 조작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왼쪽 그래프가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%밖에 안 올립니다.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를 37%에서 47%를 올리는 겁니다.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거죠. 이러면 그것을 종합하게 되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. 해운대 갑 을을 보시게 되면 해운대 갑에서는 14469표 위조투표율을 투입 했고 을은 6803표를 투입 했고 해운대 갑에서는 3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율을 투입했고 4분의 1입니다. 가짜 투표지. 그다음에 해운대 을은 5장당 한 장 을 투입한 겁니다. 6분의 1을 투입한 거죠.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해운대 갑에서는 36%를 52%로 여러분들 이렇게 부풀려준 거고 그러면 한 10 한 몇 프로입니까 6% 정도 올려준 거죠. 해운대 을은 37%에 47%를 더불당 후보에 올려줬으니까 10%를 올려준 겁니다.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과 협력 하는 선관위가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마음대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입맛 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선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북조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. 북조선은 그냥 대놓고 뭡니까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선거 하는 것처럼 폼 잡고 뒤에서 다 조작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이러면 조작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 를 투입할지 네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 를 투입할지 다섯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 를 투입할지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조작범들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.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 대통령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자유 정의 공정 무슨 혁신 무슨 개혁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다 헛소리인 겁니다. 그냥 그러니까 그냥 윤 대통령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정치검사 한 겁니다. 정치검사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. 뭐 북한과 다르게 하나도 없으면 누가 다릅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뭡니까 철판 깔고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한쪽은 뭡니까 폼 잡고 뭡니까 뒤에서 온갖 구린 짓을 다 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 해운대 가불의 선거결과인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뭐 그냥 말도 안 내는 겁니다. 내가 더 험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사람들에게 다 걸른 사람들인데 국팀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그냥 뭐 엎드려 가지고 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보니까 그냥 나라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놈들이 다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.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고생하는 거죠.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은 다른 시사주제 다루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